2019년 10월 학년 평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표는 사람 질병 A부터 C로 구분을 한 것이다. 세균성, 바이러스성, 비감염성으로 나눠보자. 혈우병은 비감염성이죠. 우리 유전적 돌연변이에 속합니다. 결핵과 산접병은 세균성 질병이고요. 독감과 에이즈는 바이러스성 돌연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. 보기로 가면 고혈암은 유전에 의해서 혹은 생활습관에 의해서 비감염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. 그래서 A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고요. B는 세균성이죠. 바이러스가 아니다. 그 다음에 C 바이러스성 병원체죠. 바이러스 병원체는 세포분열을 통해서 증식한다 그랬는데 세포분열을 통해서 증식할 수가 없습니다. 우리 숙주에 들어가서 숙주의 효소를 이용해서 유전자를 삽입을 하고 그 후 그 유전자를 이용해서 자신의 몸을 만들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세포분열이 아니다. 자, 기억만 정답이라서 우리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.